이게 비례대표 이런 무효표가 어마어마하게 많거든요. 대개 여러분 통상 보시게 되면 이 보시기 바랍니다. 이게 일반적인 무효표가 한 1%대가 나옵니다. 이 무효표는 투표자 수에서 정상적인 그런 기표가 안 됐거나 이런 표를 나누게 되면 0.7% 1% 정도입니다. 이번에 총선에서 나온 이 보시게 되면 그런데 이번에 이런 비례대표 정당대표는 몇 프로 나오냐 4%대가 나왔어요. 이 보시기 바랍니다. 비례대표 정당대표의 무효표수 투표자 수 가운데서 이게 4, 5%인 겁니다. 이걸 합치게 되면 이런 130만 표 정도가 되는 겁니다. 어마어마하게 많은 겁니다. 강원도가 4만 1,797표 경기도가 32만 표는 이런 무효표가 나오는 겁니다. 무효표라는 것은 다르게 이야기하게 되면 앞에서 말씀하시다시피 김준혁 수원정 후보를 가지고 말씀드린 것과 마찬가지로 사전특표 득표수를 조작할 때 선거인수에 비례해서 이런 표를 집어넣을 수 있지 않습니까 선거인수는 정당별 득표수에다가 무효표 더하기 기껀표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무효표가 굉장히 중요한 역할을 하는 겁니다. 여기 보시게 되면 보시기 바랍니다. 여기 무효표가 있지 않습니까 여기가 청운효자동의 관내 사전투표의 무효표가 19표거든요. 이 19표가 선거인수에 포함이 됩니다. 여기 1872표를 곽상은 더불어민주당 후보가 관내 사전투표 득표수를 받았는데 이 1872표 가운데 선거관리위원회가 공짜로 준 위조투표자 들어있지 않습니까 이 위조투표자 몇 장입니까 여기는 세 장당 한 장을 집어넣었으니까 3100 곱하기 4분의 1이죠. 3100 곱하기 4분의 1을 하면 775표가 됩니다. 이게 1872표에 772표가 들어있는 겁니다. 진짜를 구하게 되면 이게 1872에서 775표를 빼면 1097표가 되는 거죠. 이때 여러분들 선거인수에 무효표가 포함이 되는 겁니다. 무효표가. 그 무효표가 어마어마하게 많은 겁니다. 이번에 네 번째로 많은 겁니다. 국민의 미래 더불어민주연합 조국혁신당 무효표 130만 표입니다. 이거를 오근호 대표가 선거연장을 아주 잘 아는 근린선거신민행동의 오근호 대표가 이게 표를 맞추기 위해서 이미 여러분들 사전투표 득표선 조작을 해놨고 더불당 후보에게 부풀려놨는데 그 부풀린 것만큼을 여러분들 집어넣는데 실패했거나 아니면 문제가 생겼으니까 이거를 비례대표 무효표를 이용해 가지고 숫자를 맞췄을 것이다. 그런 견해를 여러분들 제시하는데 상당히 설득력이 있기 때문에 한번 보시기 바랍니다. 오근호 무효표의 정체. 선거범죄 숫자를 맞추기 위한 개표장의 잔여 투입 표지라고 생각합니다. 선거관리위원회의 사전선거 인원수 부풀리기 이후에 가짜 투표지를 삽입하는 것은 넌 문제를 안고 있습니다. 실제 투표한 사람이 2천 명인데 3천 명으로 부풀리면 천 명을 정확하게 개수해서 넣어줘야 됩니다. 2천 명을 선거인수로 3천 명을 부풀리고 1천 명만큼을 더불어민주당 후반기에 더해준 겁니다. 전산상으로 이미 조작이 끝난 겁니다. 그러면 반드시 뒤에 뭔가 실물로 된 위도축 표지를 투입해 가지고 숫자를 맞춰야 되는 겁니다. 지금까지 이렇게 가짜 표를 정확하게 개수해서 넣지 못하고 한 표에서 네 표 심하면 열 표 가까이 남는 심각한 문제를 노출했습니다. 또 투표지가 모자라는 것보다 투표지가 남으면 그게 더 큰 문제입니다. 투표지가 한 장에 열 장 정도 모자란 경우가 허다했고 심하면 200표까지 모자란 경우가 발견됐다가 증정되는 경우가 생겨났습니다. 똑같은 일이 2020년 4.15 총선의 인천광역시 연수원에서 나왔죠. 재검표장에서 범죄선거관리위원회 가장 두려워하는 것은 투표지가 열 표 이상 남아버리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투표지가 모자란 편을 선택해왔는데 문제는 수십 표 이내면 투표한 사람 탓을 해왔는데 수백 표가 되면 해명이 잘 안 됩니다. 그래서 개표 중에 수백 표가 모자라게 되면 어디선가 없던 표가 생겨나서 숫자가 맞게 됩니다. 선거관리위원회가 개표장에 반입한 잔녀투표지로 의심됩니다. 잔녀투표지는 기표가 되어 있지 않는데 개표 중에 부족한 수백 표를 섞어 넣으면 전부 무효표가 처리가 됩니다. 숫자가 맞지 않아 몰래서 끊는 잔녀투표지가 무효표의 실체입니다. 개표장이 심각하게 모자란 숫자는 이런 식으로 숫자를 억질로 맞춰왔던 것입니다. 달리 이야기하게 되면 비례대표에 많은 표를 집어넣었다는 겁니다. 그러면 이 정당 가운데 있으면 표를 받은 정당이 어디겠습니까 여러분 다시 한 번 말씀드리게 되면 대한민국 공직선거 여러분들 조작 방법은 간단합니다. 사전투표를 부풀려 가지고 위조 사전투표를 만든 다음에 집어넣는 방법입니다. 그리고 실물 위조 투표를 보완하는 겁니다. 그럼 여러분 여기에 국민의 미래 더블 민주연합 조국혁신당 개혁신당 이렇게 나오는데 이 정당 가운데 누가 표를 받았겠습니까 국민의 미래가 표를 받았겠습니까 참만의 말씀 대한민국의 선거를 장악하고 있는 세력들은 국민의 미래의 천적들입니다. 더블 민주연합 표받았겠죠. 지금 표 계산하고 있습니다. 제2화 전문가가 조국혁신당 표받았겠죠. 개혁신당도 표받았겠죠. 이렇게 여러분들 돌아가는 겁니다. 130만 표가 여기 보시게 되면 유령사전투표자수 조작 방법을 정확하게 이해해야 됩니다. 사전투표 선거인수 후보별 특표수 대학의 무효표 대학의 기쁨표 가운데 일정 부분을 유령사전투표자수로 조달했을 겁니다. 총선의 경우 서울의 3장당 1장 경기의 4장당 1장 인천 5장 1장씩으로 유령사전투표학 중에 무효표를 활용하였을 거로 축제됩니다. 이미 숫자는 조작을 했고 컴퓨터를 가지고 그걸 이제 채워줘야 되니까 채워주는데 무효표가 중요한 역할을 하는 겁니다. 오늘 굉장히 오근호 대표께서 말씀하신 내용은 개표장의 잔녀두표지 어쨌든 숫자를 맞추기 위한 작업이다. 굉장히 유력한 그런 주장 가운데 하나다. 이렇게 여러분들이 8 9 10 11 14 14